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밤에 아마 한 몇이야? 여덟시? 여덟시. 여덟시이고 우리 을지로 바니아 종로 삼가에 왔어요. 그래서 부자마자 혐음 먹어보자. 예. 가자. 근데 오늘은 병이 있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. 오늘 목요일이요. 목요일인데? 어 맞아요. 우리 뭔가 안하는 줄 알았지? 아까 을지로 삼가였다. 오셨지? 을지로 삼가에 갔는데 오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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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잡으자. 네. 한번. 이쪽에 생선을 많이 팔고 어. 이쪽에 또 생선 많이 팔고 어. 여긴 이쪽은 해 봤죠? 회 느낌이지? 응. 회 느낌. 어. 와우. 차도 들어다녀? 차도 들어다녀? 타이와 사람하고 같이 걸어다녀 타이와 사람하고 같이 걸어다녀 약간 로고의 부위기 약간 여행 오는 느낌 맞아 여행 느낌이나 진짜 야 위에서 국자 먹는거야 하나 걸어가면 그러니까 너가 먹고 싶은 거 원래 여기 최대 여기 아마 열 개 가게 있어 열 개 또 있지 않아? 20개 아니야 30개 정도 있지 않아? 30개 하나 걸어야 되는데 너 아까 파전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파전 파전도 조금 너 커테어 그런 거 먹어? 어 그럴 수 있어 커테어 그런 오케이 그럼 일단 하나 걸어자 오케이 일단 괜찮아 일단 시키자 어 막거리야 이거야? 오케이 막거리이란 해물 파전 오케이 진평생 막거리 아 아 진평생 막거리 시켰어 아니 솔직히 그방 뭐 좀 막거리 이렇게 안해? 이렇게 안해? 이렇게 안해? 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아 무서워 하나 뽕뽕 여름에 있어 여름에 있어 여름에 있어 여름에 있어 진희에 아이스이 좀 살다 있어 아 그래? 오오 오오 방금에 몇 개까지 있는데 중에 하나만 그냥 랜덤으로 구글할 수 하나 무슨 나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짱해 짱 짱 짱 짱 짱 맛있어? 다달래 엄청 다달래 아 그래? 엄청 다달래 나도 소유 많이 안 먹잖아 응 근데 이거 맛있어 뭐일까? 응 먹어봐 음 다달래 아 괜찮아? 오오오 오오 괜찮아 어떻게 해? 치킨은 해물 파주 왔어요 맛있겠다 아니 여기 테이블은 다 약간 파전 여기 가게는 파전에 좀 스페셜인 것 같아 스페셜인 것 같아 응 그냥 파전 많이 많이 달라 요시 파전은 사이드 먹어야지 이거 이거 찍고 아 저 치였어 네 그냥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이런 막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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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으면 좀 50종 이거 먹으면 50종 아니 30종 40종 음 좋아 음 음 근데 파 향기 있어 그게? 파 향기 생선의 향기 좀 있어 살짝 만약에 살짝 더 얇으면 맛있어 음 너무 먹어봐 맛있어 이거 사이드 먹어봐 음 알겠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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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빠서 음 막걸리 한 점 막걸리랑 같이 먹어야지 이 정도면이나 돌면서 원래 뭘 배운걸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 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못 Ng Avenged 음 에 13 요즘 bordersty 아 Nothing 아 지금은 라데도 바랍니다. 아, 서울, 서울, 서울. 아, 서울이니까 확실히. 내가 이렇게 할 그 다음에 이렇게.